편의점 알바생 번호 따가는 심리용 그냥 맘에 들어서 그런거 아닐까요?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거 먹고싶어서 그런거? 잘 모르겠네? 맘에 그려서 그런거죠 잠깐만요 사촌동생 또 전화왔어 여보세요? 왜? 방송 안돼 왜 지금 방송중이야 끊어 사촌동생 또 시작이네요 아 진짜 왜이러지 사촌동생 예쁜가요? 보여드릴까요? 얼굴 보여드릴까요? 진짜 보여줄게 안되지 안돼 얘한테 물어봐 아 왜? 이쁜만 보여줘봐 이쁜사진 알았어 지사진 이쁜걸 보여주래 개못생겼거든요 누구야? 다 얼굴이 고장나가지고 누구야? 본인인줄 못알아보이는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아 완전 이쁘다고요? 아니 이뻐요 사진은 진짜 이쁜데 확실히 사진은 이뻐요 네 얼굴이 바이러스 걸렸어요 아 다른사람 아니야? 아냐아냐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얼굴이 약간 삼겹살같이 생겼어요 홈베이스로 죽겠어요 감주나헌팅술집에서 만나는 남자는 진짜 안좋고 아닌거죠? 팩트체크 해드릴까요? 요요희님이 감주나헌팅술집에서 남자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만나려면 요요희님도 감주나헌팅술집에 갔다는 얘기잖아 헉? 맞네 근데 그 남자는 별로고 나는 좋은 여자야? 그 남자도 요요희님한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감주에서 만난 여자는 별로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? 꼴뱅이 주면 죽겠어요 윙크야 이거 막 창피해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추측해 윙크는 어떻게 해 대놓고 하나 못한다고 왠지 형 말해줘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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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것도 열받아 지금 야 야 야 형 여미가 뭔지 아세요? 여미 알지 여미? 너 아가리 여미로 요렇게 저런거 아닌가? 너 미쳤냐? 아 여미 알았다 여자애 미친놈 너 아 여미 밤모 애틀을 봐요 밤모도 알아 반말 쓰지만 모자란 새끼야 이거 아 나 밤모 얼마 전에 배웠는데 아 밤모는 나 아 닥지 마 나 진짜 알아 이거 아줌마 치킨 밤밤 뭐 많이? 이거 보면서 전화 올 것 같아 여보세요? 어 방송중이야 빨리 말해 아 오빠 너 어디야 계속해봐 아 오빠 아 기동 오빠 끊어 끊어 아니야 핫도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동이 오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기동 오빠 오 여덟 좀 밝히긴 한데 오 여덟 좀 밝히긴 한데 오 여덟 좀 밝히긴 한데 오키씨 아 이거 보라이가 애씨 지금 정말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야 원래 재밌는 친구들이라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뒤톡스 빡 미친대끼야 뭐야 미친 네? 네? 아, 잠시만.. 뭐야? 저거 뭐야? 거미네.. 와! 와.. 내가 너네 보여줄게 보여? 이거, 어머 이거, 이거 이거 지금 공중이에요 이게 하늘이 아니고, 여기 공중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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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아, 가만히 있잖아! 미친 새끼야, 깜짝이야 야, 올라가, 올라가 아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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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 아, 이거 세팅해 세팅해 야, 어떡해 잡아봐, 빨리 왜, 어떻게 잡아 정기동이 잡았으면 좋겠는지 정재열이 잡았으면 좋겠는지 좁혀주세요 10개 10개까지 10개 기다려, 아, 딱 10개 자, 위에부터 10개다 자, 공채교가 끝이야? 응 아, 누가 봐도 너야, 빨리 잡아 잠시만 아, 다단히 20개 30개 30개 8개 30개 30 왜? 엔? 혹시? 혹시? 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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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죠 여러분? 상남자 엔? 이거 하나도 아니라니까 잡으면 돼 손으로 그냥 잡으면 된다고 이거 어려운거냐고 먹어?